다음 소식입니다. 인천시가 인천형 꾸미든 일자리 시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. 시는 소득초과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고 경력단절로 취업이 어려운 근로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인천형 꾸미든 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에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75%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 사업 참가자는 인천시가 연계한 기관에서 일하게 되며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근무 시 최대 월 191만 4,4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